화목한 집 옛날에 가난하지만 식구들끼리 아껴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화목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부부는 열 살 된 딸 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중을 잘 들도록 하렴. 우리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겠구나. 아무 염려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순이가 소리 없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집에 있던 할머니도 무언가 일을 거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늙었다고 허구한 날 밥만 먹고 놀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호박 구덩이에 걸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요강이 어디 있더라?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마루 구석에 있는 요강을 들고 간다는 게 잘못하여 참기름 단지를 들고 가 호박 구덩이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거라 호박들아 그런데 어찌 냄새가 좀 특이하구나 할머니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손이가 참기름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갔어요. 손이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하세요? 할머니가 배시시 웃으면서 순이를 보았습니다. 호박에 걸음을 주고 있단다. 그만두세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할 거예요. 순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놀면 뭐하니 괜찮다. 이때 마침 밭일을 하러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속온속온 속삭였지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귀를 쫑긋 세운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쨌기에 할머니께서 호박 구덩이에 참기름을 부으셨어요. 딸 순이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등잔만큼 커졌습니다. 뭐야? 그래 할머니께서도 아시니?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참 잘했구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어머니는 순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던지 등에 업고 뒤뜰을 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밭일을 하러 나갔던 순이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여보 다 큰 아이를 왜 업고 야다니요? 그러자 어머니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딸 순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요. 순이 어머니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여보 어머니께서 걸음을 주시느라고 힘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 방에서 쉬고 계시니 당신도 모른 척 하셔야 해요. 순이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버지가 순이와 어머니를 보고 빙글에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주니 정말 고맙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족인걸요? 순이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끝내 할머니는 본인께서 참기름을 부으신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허풍쟁이 옛날에 경기도 양천 고을에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한 허풍쟁이였어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기 일수였고 콩알만한 것도 수박만하다고 과장해서 떠들어 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시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날 따라 맑고 상쾌한 날씨에 산들 바람까지 솔솔 불어 강물이 아름답게 출렁거렸지요. 아, 이럴 때 내 친구 황신이 곁에 있었으면 시 한 수를 멋지게 읊을 텐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신시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황신이 마침 배에 없어? 몹시 아쉽다는 말투였지요. 그런데 사실 그 배에는 마침 황신이 타고 있었습니다. 황신은 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고 강을 건너던 참이었어요. 그 사실도 모르면서 신시가 이렇쿵 저렇쿵 떠들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기에 내 친구처럼 말하는 걸까? 황신이 신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황신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들먹이며 마치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시에게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당신은 황신을 잘 아시오? 그러자 신시는 뽐내면서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알다 뿐이겠소. 그는 어려서 나와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절친한 친구라오. 그와 날마다 시를 읽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못내 섭섭하오. 황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다 건넜지요.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배에서 내린 신시가 쫄래쫄래 따라오더니 황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것도 인연이 아니겠소. 서로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댁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황신이라 하오. 그 순간 신시의 얼굴이 백지짱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황신의 대답을 들은 신시는 너무 놀라 허둥대다가 그만 넘어져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솥 안에 든 돈 옛날 어느 고울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선비는 배고픈 내색도 않고 초라한 집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글만 읽었습니다. 맹자왈, 공자왈 그러던 어느 날 선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글만 읽었어요. 도둑은 뭐 훔쳐갈 것이 없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값나가는 폐물이나 돈은 보이지 않고 게다가 부엌을 들어가 봐도 쌀 한 톨도 보이지 않고 솥뚜껑을 열어봐도 밥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선비가 안 돼 보여 차마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윗마을 부자집에서 훔쳤던 엽전을 한움큼 꺼내 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오히려 동냥을 해주고 가니까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간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솥 안의 엽전이 들어있는 것을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솥 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산신령님께서 우리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돈을 넣어두신 게 분명해요. 우리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맛있는 밥을 먹어요. 아내가 수선을 피우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선비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남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단 말이오.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시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찾아가도록 하시오. 라고 글을 써서 문에 붙여 놓으시오. 그날 저녁 지난밤 일이 궁금했던 도둑은 선비집을 몰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에 이상한 글이 써있는 거예요. 도둑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선비가 안 돼 보여. 선행을 베푼 것인데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돌려주려고 글까지 써 붙여 놓았으니 도둑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네. 도둑이 궁시렁궁시렁 선비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언제 나타났는지 선비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선비의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은 깜짝 놀라 울타리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비는 아내가 주워온 벼 이상 몇 알로 죽을 끓이려는 걸 보고 나무라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벼 이상 몇 알이라고는 하나 농부들이 그 벼를 수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했겠소. 혹여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더라면 당신이나 나나 도둑과 무엇이 다를 것이요. 당장 벼 이상을 주워온 논에 갖다 놓고 오시오. 도둑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위에 머리를 찍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저 선비의 말이 하나 그르지 않구나. 나도 오늘부터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이야. 이렇게 결심한 도둑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라고는 대뜸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비의 처분만 기다렸지요. 선비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그를 배우도록 하는 건 어떻겠소? 대신에 그동안의 훔친 물건이나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렇게 해서 도둑은 선비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도 도둑이 열심히 일을 해 집안일에 보탬이 되니 큰 걱정 없이 전보다 더 글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선비는 과거에 급제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도둑도 큰 벼슬은 아니었지만 벼슬길에 올라 두고두고 정직하고 착하게 한평생을 살았답니다. 어느 소금장수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 갯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했어요.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소금장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슴도슨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소금을 팔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지요. 여보, 먼 길에 조심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소금장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힘이 난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금장수가 사는 갯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소금장수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금장수는 어깨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마음이 급해진 소금장수는 쟁걸음으로 더욱 빨리 움직였습니다. 산속을 어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소금이 젖으면 큰일인데 소금장수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까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아무에게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을 머금은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금장수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소금장수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소금장수는 빗물인지 땀방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소금장수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옳지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소금장수는 불빛을 보자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자 저기 저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소금장수는 조금 전까지 무겁게만 느껴지던 소금 가마니까 갑자기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마치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에 가듯이 소금장수는 불빛을 향해 한걸음에 달려갔어요. 소금장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주막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이런 곳에 주막이 있더니 참으로 다행이다. 소금장수는 문 밖에서 숨찬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누구신가요? 주막집 안에서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금장수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주인 아주머니 서울로 소금을 팔러가는 소금장수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곧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주인인 듯한 여자가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호랑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또 빛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아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소금장수는 진심어린 인사를 하면서 지게에 짊어졌던 소금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소금장수는 따뜻한 방에서 비에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조금 뒤 주인 여자가 저녁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꿀맛 같았습니다. 소금장수는 개구리가 파리를 단번에 먹어 치우듯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먹어 치웠습니다. 잘 먹었다.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좋았어요. 소금장수는 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며 웃음 짓는데 갑자기 눈커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걷고 또 걸어서 몹시 피곤했던 소금장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쿨쿨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얼마쯤이나 잤을까요? 문득 몸이 으스스하여 잠에서 깨어보니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가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소금장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피식 웃었지요. 이런 겁쟁이 같으니 여기는 안전한 주막집 방이 아닌가 조금 뒤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여자가 상을 들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금장수는 웬 상인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보았지요. 저녁밥이 적어 시장하실 것 같아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잡숴보세요. 주인 여자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떡을 만들어 오더니 소금장수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재산날 이랍니다. 그래서 떡을 좀 만들었지요. 주인 여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소금장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재산날 이라는 말이 마음에 조금 걸리긴 했지만요. 아 그렇군요. 제가 혼자 사는 처지라서 별로 차린 게 없습니다. 어서 떡을 잡수시지요. 예 잘 먹겠습니다. 주인 여자는 상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먹음직스럽네. 소금장수는 떡을 보자 금세 군침이 돌았어요. 콩고물을 묻힌 둥그스름한 떡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긴 했지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출출하네. 몇 개만 먹어볼까? 소금장수는 떡을 세 개 맛있게 먹은 다음 시원한 김치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 같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당황한 소금장수가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소금장수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가끔 두 입술을 떨며 장난을 칠 때 내는 것과 비슷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입을 털 때 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 순간 소금장수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금장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소금장수가 자기 몸을 보니 어느새 갈개가 달린 검은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지? 소금장수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하는 말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검은 말이 되자 소금장수는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때문에 밖에서 방안을 엿보던 주인 여자가 음용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금장수는 결국 주인 여자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주인 여자의 꿈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소금장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제법 비싸게 받겠는걸 털에 용기가 자르르 흐르는게 아주 마음에 들어. 주인 여자는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소금장수를 마구 마구 깐 말뚝에 단단히 잡아맸습니다. 소금장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장터에서 저발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뭘 할까? 주인 여자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말 곧비를 쥐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자마자 검은 말은 어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렸어요? 말이 아주 튼튼하니까 일을 무척 잘할 거예요. 농부에게서 돈을 받으며 주인 여자가 말랬습니다. 말이 된 소금장수는 농부에게 끌려 어느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우는 검은 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제법 쓸만 하겠는데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자 농부는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그럼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말인데 쓸만 해야지. 하지만 말이 된 소금장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야해. 소금장수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 뒤 농부는 말에게 여물을 잔뜩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밭으로 끌고 나가 쟁기질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말이 된 소금장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밥이 아닌 여물을 먹고 힘든 쟁기질 까지 하니 눈물이 흐르고 너무 힘이 들었지요. 농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버럭 내며 투덜 거렸습니다. 이놈의 말이 갑자기 병이라도 걸렸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은 풀이나 실컷 뜯어 먹거라. 농부는 말이 된 소금장수의 굴레와 재갈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그런 뒤에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런데 집에는 언제 가지? 이런 모습 보려고 어떻게 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말이 된 소금장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눈앞에 놓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말은 자유로운 몸이 되자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상기슬계 있는 무밭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이 된 소금장수는 목이 말라 급히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싱싱해 보이는 커다란 무 한 개를 뽑아서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마구 가렵더니 몸이 점점 작아지고 그와 동시에 몸에 있던 털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장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검은 말은 완전히 소금장수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가 약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던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지요. 여보시오 이 근처에서 검은 말 한 마리 못 보셨소? 농부는 무밭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조금 전까지 검은 말이 있던 소금장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못 보았소. 농부가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을 잔뜩 먹은 소금장수는 부랴부랴 무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어요. 달리다가 걷고 또 걷다가 달려서 소금장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여부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소금은 다 팔았어요?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온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좋아했지요. 말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무사히 왔다는 게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말이 되어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 소금장수는 자기가 당한 일을 떠올리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로 만들어 팔아버린 주막집 여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벌을 줘야 해. 며칠 뒤 소금장수는 소금 한 가마를 짊어지고 다시 그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소금장수는 주막 근처에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림새를 감쪽같이 바꾸었지만 혹시 몰라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마음껏 쉬었다 가세요. 주인 여자는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수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느덧 한밤중이 되자 주인 여자는 그 이상한 떡이 차려진 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라 떡을 좀 했답니다. 주인 여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장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번에는 절대 안 속는다. 소금장수는 그 떡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빈 접시만 상위에 놓고 누워서 잠을 자는 척 했어요. 오늘 밤엔 이상하네. 주인 여자는 소금장수가 당연히 말로 변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기다리다 지친 주인 여자는 방문 틈으로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접시 위에 있던 떡은 보이지 않고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주인 여자는 아무래도 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떡을 시험삼아 먹었지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저 손님은 웬일일까? 주인 여자는 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삼아 떡을 먹었던 자신이 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난 주인 여자는 쩔쩔 맺습니다. 결국 주인 여자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주인 여자는 조랑말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소금장수는 금빛 조랑말이 된 주인 여자를 끌고 서울로 갔습니다. 말이 된 주인 여자는 몸부림을 쳤어요. 소금장수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랑말이 얼마나 우아하고 예뻤던지 나라 안에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말을 임금님에게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금빛 조랑말은 결국 먼 나라 중국에 선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오동나무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남달리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부부는 친척집 아기들이나 이웃집 아기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렇게 예쁜 아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한숨 섞어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때가 되면 아기가 생길 거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기를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빌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집 뒤에 있는 오동나무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새벽마다 소반 위에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열심히 기도했지요.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물어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오동나무의 신령이다. 내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정말 이십니까?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퍼뜩 눈을 떴습니다. 신령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그래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아내는 가슴이 벅차 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꾼 뒤부터 아내는 더욱 열심히 오동나무에 빌었어요. 부디 오동나무 신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꼭 아기를 낳게 해주옵소서. 그런 일이 있은 얼마 뒤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꿈을 꾼 그대로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뻐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이 씨름씨름 앓기 시작하더니 얼마 뒤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난 겁니다.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의 재롱도 보지 못한 채 떠난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또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일이 염려스러웠지요. 혼자가 된 아내는 소원대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방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내는 아기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안토록 말입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아기가 자라서 말귀도 알아듣고 걸음마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또 어쩌지요? 이번에는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기는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불쌍한 아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 소년이 되었어요. 어른을 보면 깍듯하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어깨 너머로 글공부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소년을 불렀습니다. 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소년은 얼굴을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어요. 나는 너를 태어나게 한 오동나무 신령이다. 소년은 오동나무에 빌어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그대로 해야 하느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오동나무 신령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소년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오는 보름날부터 꼭 닷새 동안 금비가 계속 쏟아져 이곳이 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오동나무 위에 집을 짓고 그리로 피해야 하느니라. 예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소년이 또박또박 대답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동나무 신령은 소년에게 다시금 이야기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예 할아버지 그대로 하겠으니 염려 마세요. 오동나무 신령은 말을 마치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소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동나무 신령의 말대로 오동나무 위에 집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소년은 뒤뜰에 있는 막대를 주워다가 오동나무 가지 사이에 얼기설기 엮은 다음에 새끼로 촘촘히 붙잡아 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원두막 처럼 생긴 집이 한 채 만들어졌지요. 이 정도면 큰 비를 피할 수 있겠지. 소년은 자신이 만든 집을 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집이 튼튼해 보여 몹시 뿌듯했어요. 집을 짓느라 피곤했던 소년은 밤이 찾아오기 무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또다시 오동나무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오동나무 신령은 웃음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어요. 집은 그만하면 아주 잘 지었다.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은 기분이 좋아져 씩 웃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소년은 오동나무 신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살로 밥을 지어 꼭 세 덩어리만 크게 뭉치도록 해라. 그리고 비가 오면 그것을 챙겨서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소년은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꿈에서 깬 소년은 곧바로 찹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끈끈한 찰밥을 뭉쳐 크게 새 덩어리를 만들었지요. 조금 뒤 파랗던 하늘이 갑자기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면서 요란한 빗소리가 세상을 가득 메웠어요. 그동안은 본 적이 없던 아주 큰 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소년은 서둘러 찰밥 새 덩어리와 옥가지를 대충 싸가지고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 보니 꿈에 본 오동나무 신령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년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냐 수고했다. 신령도 소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년과 신령은 오동나무 집에 나란히 앉아 비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닷새 동안 쏟아져 내리자 온 마을과 낮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소년은 오동나무 신령의 말대로 세상이 변한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동나무 집이 기우뚱 거리더니 오동나무 뿌리가 뽑혀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신령과 소년을 태운 오동나무 오동나무 물살에 떠내려가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도둥실 도둥실 물살을 따라 오동나무 아래로 아래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얼마쯤 더 내려갔을 때 소년의 눈에 까만 일개미들이 떼를 지어 떠내려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개미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저 개미들을 살려줄까요? 아무렴 살려줘야지. 소년이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크게 외쳤습니다. 개미들아 이리로 오렴. 소년은 개미떼를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개미들은 소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왔습니다. 저기 멧돼지가 떠내려와요. 멧돼지도 구해주어라. 소년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던 멧돼지를 꽉 붙들어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덩치가 큰 멧돼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년은 멧돼지를 꼭 살려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멧돼지는 겨우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소년과 멧돼지는 둘 다 녹초가 되어 숨을 헐떡 거렸습니다. 정말 나까지 물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네. 소년과 멧돼지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큰 비에 휩쓸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잊지 않겠어요. 멧돼지가 소년에게 꾸벅 절을 했습니다. 이제 오동나무 집에는 소년과 신령 개미떼와 멧돼지가 함께 잊게 되었지요. 오동나무 집은 거세 물살을 타면서도 변함없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떠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파리떼들이 물에 빠져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파리떼가 물에 빠졌어요. 파리들도 구해서 이 오동나무 집에 싣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다. 내 생각대로 하렴. 소년은 오동나무 집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물에 빠진 파리들을 오동나무 집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저희를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어요. 파리들이 소년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서 한참을 내려가던 오동나무가 마침내 아주 높은 산봉우리에 닿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지요.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다. 소년은 개미떼와 멧돼지와 파리떼를 내려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테지요.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동물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어디론가 제각각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동나무 신령도 그림자처럼 조용히 소년의 옆을 떠났어요. 소년이 두리번거렸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또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소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람이 보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소년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 멀리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옳지 저 집에 사람이 사는구나. 소년은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열도 대문이 있는 큰 기와집 이었습니다. 소년은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 계십니까? 소년의 오랑찬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 밤에 누구시오? 안주인인 듯한 여인이 대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강국한 눈빛으로 소년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시오. 여인은 소년의 사림새를 살피고 나더니 허락을 냈습니다.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소년은 흠칫 놀랐어요. 마루에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앉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랑방 앞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있었습니다. 아가씨를 보자 소년의 가슴이 콩닥 콩닥 뛰었어요. 가슴 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 사람에게 들킬까봐 소년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소년에게 대문을 열어준 여인은 아가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방에 있는 남자는 이 집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온 청년이었고요. 소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그런 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번 물난리를 피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그러니 저를 이 집의 사위로 삼아주십시오. 어찌나 큰 목소리로 말했는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대뜸 하는 말이 사위라니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사랑방에 있는 청년과 결혼 약속을 할 것만 같아서 소년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괜히 말했다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의 말일 들은 아가씨의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느닷없이 딸에게 청혼까지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시험을 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오. 자신 없으면 당장 이 집을 떠나시오.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소년은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니 첫 문제를 냈습니다. 먼저 참깨 한 대를 줄 테니 뒷동산에 심고 오도록 하시오. 예 소년은 신이 나서 한다름에 뒷동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뒷동산은 온통 바위투성이라 참깨를 한 톨도 제대로 심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소년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멧돼지는 소년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주둥이로 바위 돌을 이리저리 밀쳤습니다. 놀란 소년은 마냥 지켜보았지요. 멧돼지는 쉬지 않고 무거운 바위 돌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땅이 드러나 참깨를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멧돼지야 고맙다. 은혜라니요.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신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하는 소년에게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에 떠내려 가던 것을 구해준 멧돼지입니다. 소년은 멧돼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그랬구나. 아무튼 고맙구나. 소년은 정신을 차리고 정성스럽게 참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 덕분에 첫 시험을 잘 통과했어. 소년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아가씨의 어머니는 많이 놀랐습니다. 참깨를 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가씨의 어머니는 소년에게 빈 뇌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심어놓은 참깨를 한 톨도 빼놓지 말고 다시 주워 담아오시오. 예? 소년은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못하겠으면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아닙니다. 소년은 뇌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뒷동산에 올라온 소년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소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다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개미떼가 줄줄줄 몰려오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심어놓은 참깨를 모두 물어다 돼 담아 주었습니다. 고맙다. 개미들아. 소년은 의기양양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참깨가든 돼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한 문제가 더 남았소. 어머니는 사랑방에 있는 청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소년과 청년 두 사람에게 마지막 문제를 냈어요. 내 딸이 열두 대문 가운데 한 대문 뒤에 숨어 있소. 그것이 어느 대문인지 맞춰보시오.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낼 것이오. 소년은 고개만 갸우뚱 거렸습니다. 청년도 역시 끙끙거리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세 번째 대문에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년의 눈에 딱 보였어요. 소년은 아가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대문입니다. 소년의 말대로 아가씨는 세 번째 대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은 겁니다. 소년이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마쳤으니 아가씨의 어머니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바라던 대로 아름다운 아가씨와 홀레를 올렸습니다. 홀레를 올리던 날 오동나무 신령이 흐뭇한 표정으로 멀리서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면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허풍쟁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친분이 있는 척 하다가 정말로 그 장본인과 마주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까요? 마지막에 이름을 듣고 당황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재미있고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오늘도 교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